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그리고 몸이 또 편찮으신 분도 계신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위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스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스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지냈는데 그 이후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또한 전했습니다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교님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인다는 소식을 듣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외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과격한 단어들도 나오고 또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구약을 통해서 이 복음이 바른 것이다 라고 논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예를 들어 불러와서 복음이 이른 것이다 이렇게 논정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라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또한 논정을 하겠다라고 말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믿음과 복음, 복음과 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율법하고 복음하고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율법과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로 우리의 신앙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나누는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합니다 율법을 구원을 얻는 측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구원의 측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율법을 구원의 측도라 믿고 의로의 김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누굴까요? 고약 시대 때부터 율법을 믿어왔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리세인들, 율법교사들, 제사장들 같은 당시의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죠 오늘 지금 율법알이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른 의의의 존재가 별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필요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지킨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율법을 의지하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 평민들은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거 지켜내면 이게 살아가는 게 생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반 유대인들은 이게 극우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을 존경하긴 하지만 따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율법에 대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율법을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율법 지킨다고 좋은 게 뭐냐 불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어렵다고 믿지는 않지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의미는 100% 문자적으로 다 지킨다기보다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내용들은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내서 어려워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예를 들면서 두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 여종에게 난 아들과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이사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죠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가 있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갈에게서 난 아들 여종에게서 난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율법을 받았던 신해산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의 도시였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로를 사는 사람들이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신해산,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배워왔고 알아왔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혈통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율법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율법의 종로를 하도록 가르치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여 살아가는 종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들에게 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된 그 과정과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출산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나지 않으니 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한번 이루면 되겠다 생각하고 요정에게 네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젊은 요정 하갈을 아브라함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조력이 필요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나의 능력으로 지켜내겠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예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건데 이 구원에 관해서 특히 구원에 관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 구원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만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버렸잖아요 능력 있는 여종은 너무 일듯 기뻤고 여종이지만 아들을 낳아버렸으니까 이 사랑은 너무나 좀 우울해지는 침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 얘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 이러면서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야를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교역에 있어서 이 사람의 개입과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역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면 사라에게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세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완전히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교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교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실패자 아브라함 사라를 사용하시는데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다 내 몸에 아이가 생기다니 그저 그냥 할 수 있는 건 출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출국기 14장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국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국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가 덩글이 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막고 있을 때 이 홍해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나오네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의 교로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히브리인들이 그때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짓지 않았습니다 헤엄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바다 가운데 난 길로 건너갔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다니까 건너는 것도 하나님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건너는 건 자기가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건너는 건 자기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수행과 어떤 고행의 시간을 그쳐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방정식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는 마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내가 믿는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버티고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해보겠다고 내가 힘써 선을 이만큼 해가지고 해야겠다고 또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눈앞에서는 우리의 선을 우리의 지식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정식이 됩니다 이 삶은 좀 달라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우리가 5장 이후에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백성의 삶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과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정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이어지는 구절에 2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을 통하여 확증을 또 해줍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27절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은 최고의 영광이 많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농경문화에서 자녀는 곧 노동력이기도 하고 경제력이기도 하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과 같이 다니면 영광스러운 어머니 그 집안에 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자 출산하지 못한 너 노래하래요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산구를 극지 못한 너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너가 노래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인용하면서는 그 광주에서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너는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는 소리질러 외치라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여인이 잉태하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무언가 기쁜 일이 있어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54장 1절에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홀로 있는 여인이 홀로 있다는 말은 미혼이거나 전쟁에 나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예를 말하죠 이렇게 홀로 있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그가 낳은 자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홀로 있는 자녀가 이 아이를 낳아요 이사회 54장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를 말합니다 회복될 때는 이렇게 될 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홀로 있는 여인의 자녀가 더 많아진대요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그럼 이 말씀은 육체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해할 수 있겠죠 육체로 오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갈라데아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그 자녀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유함을 누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 이거 인간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구나 이거 맞죠?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복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이 자리 사람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낙심해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그 자리 불임의 자리 여인으로서는 불임의 자리 국가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자리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려져서 국가도 잃어버렸어요 국적이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족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포로들에게 포로들에게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국적 그리고 시민권 그리고 우리 배경 출신 학교 경제력 내 직장 직업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련님들 성공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전체를 다 거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최고로 자랄 수 있는 내 능력되는 한 세상에 제일 좋은 교육을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면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자라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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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면 정말 좋은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는 지금 세계 1등하고 2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가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치열하게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에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공했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생이야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부모 있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끔 걱정 염려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인생사에 들어가 보면 염려 걱정 없는 인생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야 저 집에는 아무런 걱정 없겠다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싶은데 그분들은 뭐 그런 분도 혹 있겠지만 혹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잘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 옛날에 처음에 신방 갈 때는 집안에 좋은 것만 다 이야기 하시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들춰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덮어두면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 몰라요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게 떨쳐낼 수 없는 떨쳐낼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짐들이 한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게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그들도 세상적으로 보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오했다고 생각하고 아니 세상에는 박수를 쳐주는데 본인은 나는 실패자라 생각하고 낙오자라 생각하고 스스로 아이고 루즈 나는 실패라고 난 뭐 뒤쳐져서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겠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최근에 의료계의 분쟁이 있다가 보니까 의대생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좋은 의대생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템에 다시 수능을 공부해서 대구 경북에 수능 1등을 냈대요 한 개만 틀리고 다 맞았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에 간다고요 수도권에 있는 좋은 의대를 가겠대요 아니 우리 여기 가도 충분히 하지 않나 싶은데 더 좋은 의대를 가겠다고 또 수능을 다시 본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만 그렇겠어요 서울에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이 서울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에 좋은 대학으로 가려고 또 여러분 이런저런 노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누가 그런 노력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 격려해 주고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하겠지요 저는 그 노력을 무시하거나 폄훼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거 누군가를 비교해 보면 늘 라고자 같고 늘 실패자 같은 느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쓰더라도 유르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소망이 없는 낙심한 불임한 여자 불임의 여인 슬픔에 눈물을 흘렸던 여인 종을 남편에게 넣어줘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살아가 불가능한 것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도저히 구원의 이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십니다 너무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슬픔이냐면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몰아 넣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어렵게 힘들게 슬픔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몰아 넣으십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가지 이유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가지 이유는 뭐냐면 너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성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그 자리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어떤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이 정도 괜찮게 살면 뭐 괜찮잖아요 남들 보기에도 괜찮고 뭐 힘들지 않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몰아 넣으시고 몰아 넣으시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뭐 싶으시죠?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형제들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당신의 자녀들을 다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주권자로 전능자로 믿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전능자로 창조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난자 이고 믿지 않 이렇게 믿지 않는 육체를 따라가는 난자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자가 우리 하나님께로 따라 난자 성령으로 따라 난자에 대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난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인생이 왜 힘든 거 하면 예수 믿어서 힘든 게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복도 받는데 힘든 게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째입니다 장자입니다 이삭이 차자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엄마는 여종입니다 그리고 찾아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아들이 종인데 이 아들이 장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스마엘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이삭이 어느 날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장자의 집안에서는 이 이삭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눈에 가시가 돼서 얼마나 안 볼 때 여러분 애 한 집안에 태어나도 애 막 안 볼 때 꼬집고 막 괴롭히잖아요 첫째가 둘째 꼬집고 괴롭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삭이 사라지면 내가 전부 다 가지는데 이삭만 없으면 다 내꺼가 되는데 뭐 이런 거 안 했겠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괴롭히고 괴롭히고 또 이 종은 내가 장자의 어머니인데 하면서 주인을 얼마나 밀 수 있겠어요 얼마나 밀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유 맞아요 그 집 장자니까 그 집 장자의 목을 다 가지세요 이러면 평안할 텐데 사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이 종을 내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하갈 사라도 모질지요 어떻게 내쫓으라 그래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밖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쫓으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렇게 갈등 있을 만한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시죠 나가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이 여인이 이 아이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도 한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쫓아도 이 민족을 내가 돌볼 거라는 거예요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 한민족을 이루온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요 이사계의 혈통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박해를 받는데 박해만 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아요 이제 이삭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성룡으로 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유업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만 고난이 있지만 천국을 상속을 받는구나 유업으로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우리 상속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 받는 사람들은 약속에 의해서 또한 은약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리는 내가 가장 약해질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살아가치 실패하고 무능력하고 또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인간의 능력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자랑했던 그를 부끄럽게 해 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면 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고 부작 끝없는 그런 인생들 박해받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협으로 주심으로 나중에 웃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좀 그래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일 안전병이란 말씀 안 되죠 하체 다리 장애 입은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거 이상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또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기준 우리가 아는 기준 그 정도로 우리를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봐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 이름 낼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별로 쓸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담대하게 더 유력한 자들 앞에서 유명한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니까 평소년 같으면 아무도 말 듣지 않을 백성들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세상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세상에서 아휴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고 세상에서 더 이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만 하신 분 다 한 두 분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혹시 지금이라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내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든 혹은 승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아니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어요 언제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각 기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려질 때에야 비로소 인생에 의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떨떨 그러고 재미있게 살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요 언제 그 의미가 생기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목표가 선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해서 내가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저지난 주간인가요? 들었던 간정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탈북민 사회가시는 목사님의 간정이에요 그 목사님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인가요? 저지난 주간인가요?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데 젊어서 접경지역이라고 합니다 북한과 조선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중국에서 나왔지만 지금도 있대요 그런 분들이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 혹은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청년대에 젊어서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다가 어떤 탈북하신 분이 그 사역하는 공동체에 오게 되었어요 젊고 이쁜 여인이에요 결혼을 안 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내야 되니까 칸동 같이 지나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함께 한국에 와서 그 탈북한 여자분도 신학을 하게 되었고 함께 사역을 그 사역을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자 사역을 하는 중에 일곱 살 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의 입장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탈북하게 된 이유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탈북할 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을 알게 돼요 정말 이런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중에 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고 그 목사님에게 나는 죽겠다고 죽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금식을 40일 작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20일째 되던 해 그 목사님에게 말했대요 밥 먹자 웃으시는 분 아시는 분 밥 먹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가는데 끝에 보니까 지옥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데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음성이 지금 우상을 생기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많은데 너 아들 하나 이러지 않느냐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아 내가 밥 먹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역 단체에서 아마 이런 사역들을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 같아요 이 사역 단체에서 천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이렇게 구조해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끔 영상에 나오는 북한 영상은 이 사역 단체에서 보여주는 공영방송에 나오는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나갈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 내가 구원받은 감격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길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신 내 아버지신데 내가 그 사랑 그 은혜에 나여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